오늘 또 주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참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르치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육관에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위생, 또 육체적인 위생, 우리가 잘못된 것, 오염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또 거기에 또한 전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옮겨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 또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용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약간 삐뚤어진 복음 사실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 출발이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 아니라 땅에서 내려 올라오는 거짓된 복음이 많이 흥행한다는 것 이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1900년대 우리 20세기 때 영화들이 아주 인기를 얻었던 영화들이 종말을 상징한 첫 그리스도, 오면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첫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엑소시스트, 악마의 씨, 이러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 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666, 66년 6월 6일 아침 6시에 태어난 아이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엑소시스트,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단 그러한 것보다는 진정한 지구의 종말, 핵전쟁, 테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후변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신호를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요새 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든 것을 조심, 다른 복음에 미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라고 받았는데 보니까 악한 영이야. 마귀의 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것에 미혹돼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로 미혹하느냐? 거짓말로 미혹한다. 속임수로 미혹하는 거예요. 기만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단체의 성경 공부 간다. 말씀 누가 잘 전하는데 말씀 들으러 가자. 하다가 보니까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거야.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에만 20여 명이에요. 내가 제일 힘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수 위라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보다도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잘 믿고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를 미혹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이거 됐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을 분별해야 될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조심하라 속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데는 세 가지의 좌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입해서 분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면. 첫째는 뭐냐. 여러분 TV만 켜면 얼마나 수많은 설교 방송들이 나옵니까. 설교의 홍수 아닙니까. 홍수.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또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시대의 교회는 제한되고 또 습관이 되어서 나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설교의 홍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 흔들리는 것이 문제지만 내 자신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도 또한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렸다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유익한 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던 그 신앙 저는 그러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여러분. 내가 80년 동안을 아마 그 전도사님으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분인데 8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방송국을 통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바른 보험이고 무엇이 다른 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구나. 핵심이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좌표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뭐 다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설교를 듣다 보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40여 명의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를 통해서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66권의 성경이 완성된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이로 확실한 성경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 핵심이에요. 내가 들은 무슨 환청을 내가 믿습니까? 내가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합시고 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좌표로 분별하는 좌표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인가 성경적인 예수님인가 동정래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죄 없이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전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니 어떠한 마리아나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잃고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지 않다고 동정래 탄생을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석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해버리면 그게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 육신으로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죠. 성경에 기록한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면 그런 예수를 전한다면 그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예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위협되지 않냐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진리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여 세 번째는 성령이 진리인 것이에요. 요한 1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요한 1서 5장 6절에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셔서 저가 두루다니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은 전하고 복음은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사람들이 치유받지를 못해.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초대교회 때 이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사도 바울도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교훈이라. 여러분 니골라당의 특징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의무에서 해방됐다. 이거 그럴듯하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이 율법에서 자유한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건 일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복음 안에 수반된 것이라 이겁니다. 그건 싹 빼버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됐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해방이 됐어.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이거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불법을 행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나무리시고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 많은 능력도 행했고 심지어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능력을 가졌고 정말 예수님의 그 행정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불법. 이와 같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모든 능력이 포함이 돼 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범하는 죄는 영과는 상관이 아니고 구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어떤 짓을 행해도 영적인 구원에 이루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대사론과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흥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죽으면 예수 믿다 교회 나왔다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구원관에 본인도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었다 이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이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섰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까무라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여주여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여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주여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복음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 이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또 믿음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썩 듣기가 안 좋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주여정은 거짓 선지자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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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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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머리 쓰다듬 듯이 괜찮아 내가 선물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주여주여 하지만 내 말은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하신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하시고 이를 갈며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내쳐버리셨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을 천명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주가 되심을 여기는 복음이라 이거 우리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에 못 벗기는 모든 삶이 과거로 이제 다 청산된 것이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야. 십자가는 과거로 지나간 것이 아니예요. 매일 우리는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아멘입니다. 한 번 십자가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매일 짊어지고 가노라. 이것이 복음이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거짓 복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 있다. 이거예요. 미혹이.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맹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확신 아닙니까? 니고라당의 교훈.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게시록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실족하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냐 나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교회가 유럽교회가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에게로 가는 다른 길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것을 기독교를 통해서든지 불교를 통해서든지 힌두교를 통해서든지 무슬림을 통해서든지 길만 다를 뿐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얼마나 정말 비성경적이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정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와 왕이 그 시스기야 왕 요시와 왕이 개혁한 것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바할상과 아세라상을 같이 놓고 같이 섬기는 거라니까. 가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시와 왕이 개혁하여서 그들 바할과 아세라상을 부셔가지고 빠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뿌려버렸다 이거야.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양모와 아마시 면을 같이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바할과 어떻게 요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너희는 지금 선택해라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돈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거 내가 원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 된 성전이 타락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심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에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존 웨슬레 운동이 일어나고 뭐 당시에 독일과 영국과 스위스와 이러한 그리고 제 침례 교도들의 이러한 보금주의적인 이러한 운동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순교자를 낳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 세계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슬림들이 판을 쳐요.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팔려나가서 카바레가 되고 디스코텍이 되고 술집이 되고 무슬림 교회가 되는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이게 무엇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고대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거짓된 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양 사람들이 매우 이지적인 것 같지만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속적인 것 타로점 호러스코프 그리고 이상한 미신적인 것이 난무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친구 동료들이 와가지고 팔찌를 내게 보여주면서 말이야 이 팔찌의 능력으로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자랑은 한다니까. 더군다나 이성주의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념주의 그러한 독일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난다니까요. 우리보다도 더 무속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소나기 들어갔다고 봐요. 마지막 때 그러한 구 로마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단의 수화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렇게 영적 부흥이 있었던 미국에 채풀이 사라지고 성경 공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바드 예일대 그 교회들이 시작했는데 그 교회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탄 미사가 열리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와서 한가를 하지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니까 미국도 점점 이제는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이 점점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 미비해지고 말았다는 얘기야. 사랑해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혼합주의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표적이야 표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마지막 때의 이러한 혼합주의 혼합의 영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받고 성령이 임재하지만 동시에 다른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자 이거야. 이제는 너희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서로 좁고 결국은 뭐합니까? 완전히 이것은 귀신들의 초소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곳으로 유럽처럼 가고 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이 진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러한 기록된 예수지 전파된 예수가 아니요. 역사적인 예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 이분만이 바른 예수라 이거예요. 또한 세 번째 다른 예수는 혁명가 예수예요. 혁명가 해망신학 기관총을 들고 그냥 그 부르조아지들을 다 그냥 사살하고 전복을 하고 마르크스 혁명주의 네오막시즘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러한 자들에게 돌봐줬다. 예수님이 물론 가난한 자 돌봐주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소외된 자에게 위로해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포금을 증거하기 오신 거예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왔다니까.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해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러 왔다 이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 오칼트주의 오칼트주의 요사이 20세기 후반에 와서 저도 굉장한 한때는 이게 뭔가 제가 독일의 마지막 공부하면서 이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깨달음과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고자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안에 신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다시 깨우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게 사탄 아닙니까? 어떠한 생각과 꿈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오칼트주의 신비주의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을 꾸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과거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있어요. 그 시크릿은 뭐냐 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주에 끌어당기는 힘이 자기의 생각을 형상화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리면서 형상화 하고 그것을 믿으면 실제로 물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기독교는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대 기독교의 많은 그러한 유에이치적인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신앙의 기법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그것은 바로 사단의 미혹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정력적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서 그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꿈을 꾸고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시크릿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고대인들의 고대 무속인들 샤만들의 생각 기법이에요.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저주하고 그럼 진짜 그 저주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물질로 만들게 하는 마술이라고 마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혼적인 힘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이 금하신 것을 깨트리고 어떤 관념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뇌호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물질화 시키는 이러한 기법이 바로 신비주의 오칼트주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탄주의 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바른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꿈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사도 바울이 남파산에서 이제는 배가 파산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결코 너희들은 죽지 아니한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이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정욕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꿈을 꾸고 그걸 물질로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다른 예수야.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이하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 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것들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신비주의 어떠한 오칼트적인 그러한 명상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 이거예요. 사탄의 미혹이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요. 사단의 아주 그냥 운동장이 되어버린다 니까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해방의 능력이 있다. 잘못된 곳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진리의 복음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라 이거야.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것은 첫째로 성경의 근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든지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일반적인 은총에 의해서 기록된 66권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목사님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또 부응사가 집회로 왔을 때 저 형제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바는 건 확실한 거에요. 내가 확신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냐 중요해요. 이것은 특별한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부도 그만하고 신학교로 가려고 내가 결심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후일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주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전인치유 사역을 위해서 다 계획하신 거였어. 그때 내가 공부 중간에 중도 치고 의사 되는 거 그냥 그만하고 목회자만 됐으면 제가 이런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든 의사를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동료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부르기 위해서 잘 나가던 병원도 다 집어치고 성교서를 불러서 성교활동을 하도록 하신 분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요. 게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게시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게시의 레마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인도하는 그러한 게시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분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에 근거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초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도 시원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평권하여 불붙는 사랑으로 내 자신을 헌신케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님 인도하시오. 성령님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감춰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개신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요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매사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바른 신앙 바른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실종하지 하게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몸된 성전에 가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는 삶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한다면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크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짓던 것을 분배할 수가 있는 것이예요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에요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실종하지 아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영원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고 우리의 보화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되었을 때 나는 실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된 신앙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 잘못됐을 때 당하는 손실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소비됩니다 에너지 소비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달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다림질로 여기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경선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은 평탄할 것이오 너는 형통하게 되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lish 하늘 에드 늘 이리 ön 이 son hai